광고양 분야 종사자 교육에 오신 여러 대표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으셔서 전부 박수 치는 것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환영의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여러분도 오늘 재재용 교수님께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를 배우셨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박수를 못 치시니까 와우로 해주세요